세토스코 3대1 밀어줍니다 뚫어냈습니다! 오늘 경기의 마지막 득점! 세토스코 3대1 우리 카드가 승리를 거둡니다 정규 시즌 3위 자리를 확보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승점 3점을 따야 바로 플레이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되는 경기를 선수들이 다 같이 뭉쳐서 잘해서 고맙고 레오가 처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시합 때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고 계속 이겨서 채묵전까지 가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질 거라는 생각 하나도 안하는데 무려폭 가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우승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드 화이팅! 우승을 향하여 승리합니다!